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의 용주입니다. 지난해 첫 싱글 앨범, 눈을 맞추면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요. 이후에 SBS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더 팬 콘서트까지 무사히 마치고 저는 요즘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저의 음악과 앨범을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새로운 앨범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메이크스타와 진행하게 됐습니다. 이번 메이크스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고요. 더불어서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새 음반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프로젝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